할텐데요. 화면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종목이 시즌 1에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수익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PI 필름과 관련돼서 중공업,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나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중요 소재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SKC 코오롱 PI 제가 차트 흐름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언제죠. 10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어, 음, 음, 고심이 되네요. 좀 아쉽지만 저는 SKC 코오롱 PI는 지난 시즌데도 한번 좀 멘토링을 받아보기도 했었고요. 네, 이번 종목은 그냥 좀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멘토님께서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아, 예병군 멘토님께서. 제가 지금 예병군 멘토님을 못 만나 뵌 지 약간 며칠 된 것 같은데 상당히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어쨌든, 네. SKC 코오롱 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박막화, 소양화, 경량화라는 3대 미래의 과제에 있어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코오롱 PI에 대한 매매 전략을 잡아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매매 전략이 일단은 지난 종가가 3만 8,500원에서 지난 종가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화면 나가고 있죠. 말씀하신 매수가는 3만 7,600원이고요. 목표가가 4만 6,200원, 손절가는 3만 5,800원 선으로 잡아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 코오롱 PI, 네, 오늘은 예병군 멘토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